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도시군객시설 밑에 1. 도시군객사업 이 도시군객사업은 작년 재작년도 한번 나왔는데요 뜻 바로 도시군관리기를 시작하는 사업으로서 세가지가 있다 이 세가지를 알아주십시오 첫째 도시군객시설사업 둘째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발사업 도시밑주관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세가지 이 세가지를 묶어서 도시군객사업을 한다 있죠? 있어 없어요 15페이지 동그라미 1번 저 밑에 찾았죠 세가지 사업을 하시고 이 세가지 중 1번만 국토개발법에 따라 그 사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두 가위는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죠 도시개발법 도시밑주관경정법 그 다음에 밑에다 하나 써놓으십시오 밑에다가 도시군객사업 시행자 이렇게 써가지고 도시군객사업 시행자 뜻 도시군객사업 시행자란 도시군객사업 시행자 도시군객사업 시행자 뜻입니다 도시군객사업 시행자란 2법 2법은 국토개법이에요 여기요 국토개법 다른 법률은 도시개발법 도시밑주관경정법이에요 알겠죠? 이 법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한 자를 도시군객사업 시행을 한다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2번 도시군객시설사업이 나와있죠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이것은 여기다 똥합치세요 정의를 기억할 때 도시군객시설사업이란 이렇게 출제가 되면 여기다 똥합치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헷갈림을 우리가 방지할 수 있어요 헷갈림을 그래 도시군객시설사업이란 이것을 설치정비 또는 계란사업이다 알겠죠? 이게 뭐예요? 도시군객시설이 그런데 시험에 나왔어요 기반시설이라고 그럼 틀리겠어요 기반시설이 아니라 뭘 도시군객시설을 이렇게 좀 받으시고 그 다음에 넘어와서 이 도시군객설이 뭐냐 도시군객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가로 결정된 설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죠 가로 2번 1번 기반시설 이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 종류가 많습니다 이 종류는 여러 번 써보시고 자주 읊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 용어가 좀 개정되었는데 자동차 및 그 박스한테 들어가면 교통실로서 도로, 절도, 항망, 공항,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기회도 그 다음에 자동차 및 건설기 검사실 있죠 이걸 마지막 거 하나 갈비 쳐버리고 이렇게 수정합니다 그 자리에다가 용어를 좀 바꿔쳐서 차량 검사 이렇게 용어를 바꿨으니까 수정해서 공부하세요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실을 지워버리고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실을 삭제하고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로 수정해서 공부하십시오 최근에 용어를 개정했습니다 됐죠? 차고 차질 없도록 하십시오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됐죠? 이것을 자동차 및 건설기 검사실을 대신 바꿨다 용어를 그 다음에 거기에서 6번 7번 좀 봐두세요 보건 위생설은 세 가지가 있다 장사시설, 도축장, 정오일설 그리고 환경기설 다섯 가지가 있고 암기라고 했습니다 하수도 하수도하고 5번의 방시설은 하천으로 헷갈려서 안 돼요 하천은 방시설 하수도 그 다음에 폐기물 및 재활용설 빗물지암 이용설 수질오염 방시설 폐차장은 환경기설이다 그 다음에 밑에 니은의 2번 자동차 정류장은 6개가 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하물터미널 공용차고지 공동차고지 하물자동차 회교소 복합환승센터가 자동차 정류장인데 그거하고 밑에 교통광장하고 헷갈려서 안 돼요 교통광장은 광장이지 자동차 정류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교통실에서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도 바로 자동차 정류장입니다 그걸 주의하면 돼요 알겠죠 다시 한번 자동차 정류장 몇 가지 했다고요 6개 6개 그 이름을 좀 기억하세요 여객자동차 터미널 화물터미널 공동차고지 공용차고지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 회교소 복합환승센터 이것들이 다 자동차 정류장이고 교통광장은 광장 일종이지 자동차 정류 아니다 주차장도 자동차 정류 아니다 아까 위에 교통실이 있었죠 그거 주의를 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역실 있죠 이 광역실이란 기반실 중에서도 오른쪽으로 넘어오면 둘리상의 특광특특 시군으로 관악에 걸쳐있는 시세는 도로, 철도, 광장, 녹지, 방송통시설, 공동구, 유료제작 및 소음위설, 하천 이런 것들이 다 광역실입니다 또 둘리상의 특광특특 시군이 공동으로 위안한 시설인 광항만, 공항 그 다음에 자동차 정류장, 공원 문화 및 문화시설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장사설, 도추장 폐기물차림 및 재활용설 이런 거 폐차장 이런 게 다 뭐라고요 주, 공, 광역실이다 광역실 반드시 몇 개 이상의 지자체와 관리 있는가 둘리상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공동구가 나오는데 공동구는 반드시 지하에 따만 설치합니다 어디 따만 설치한다? 지하 지하 이 파트 한 번도 안 들어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이 파트 했죠? 안 했죠? 처음이죠? 그래서 지금 자세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고 그래서 천천히 지금 자세하고 있어요 꼭 합격하셔야 되니까 공동구 공동구는 이렇게 도로가 있다 땅 위에 도로가 설치되어 있다 지금 우리가 도로 밑으로 돌았다 합시다 지금 위에 도로가 있다 생각하고 그러면 공동구가 똑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가서 보면 터널처럼 쫙 있습니다 터널처럼 도로 밑에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이 땅 속에 묻을 수 있는 것은 지하 매설물이라고 하거든 지하 매설물 그런데 수도 파이프 전기선 통신 전화선 하수 파이프 이런 것들을 공동 묻는단 말 이걸 지하 매설물이라고 해 지하 매설물을 공동으로 이렇게 공동으로 공동으로 여기다 집어듣자 이걸 수용이라고 수용 집어듣는다고 뭐라고 한다고요? 수용 수용하기 위한 터널 같은 그런 공간 이걸 공동구라고 공동 뭐라고 한다고? 공동구 알겠죠? 이 공동을 반드시 어디다만 설치하냐? 지하에다만 이렇게 지하에다 설치를 해놓았다면 지하에다는요 전부 때 같은 거 설치되었다더라도 이걸 철가구로 집어듭니다 그리고 이걸 설치된 후에는 여기다 이런 걸 설치하지 못하면 법도 규제버립니다 그렇게 하게 함으로써 없어지지 않아요 미간도 개선할 수 있고 도로 구조도 보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교통원화통을 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하에다 설치를 해놓고 있는 시설물이에요 알겠죠? 이런 공동구가 설치되어졌다면 공동구에 수용될 이런 시설들은 여기에 모두 수용을 하도록 의무를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수용을 해야 되는데 뭐 그때 수도관 중수도관 그 다음에 그 통신시설인 전화선 전기시설인 전화선 같은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열 수송관인 그 물 그 지역 난방공사에서 그 각 아파트에다 뜨거운 물 공부하는 거 열 수송관이라고 그래 열 수송관 같은 거 그 다음에 쓰레기 수송관 이런 것들은 여기다 꼭 수용을 해야 돼요 법적으로 다만 하수관하고 가스관은요 공동구 협의심으로 수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음에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다 수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 수용하지 않고 여기다 막 설치해버렸다 지 맘대로 이거 위반이에요 위반은 2년 이하여 2차 만에 범위를 채합니다 그리고 여기 봐봐 이 공동구는 바로 그 앞으로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 수 있는 사업장 규모가 여기가 도시바우기이다 또 경제자유기이다 도우청지전 신도시다 뭐 이렇게 경제자유기이다 이런 장소의 사업장이 200만 구멍이 두 개죠 200만 조금부터 초과하면 공동구를 꼭 설치를 하도록 의문을 가합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알겠죠 공동구가 그런 거다 일단 들어두시고 그 다음에 4번 공공설은 도로철도 공원 수도 같은 공공용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개발 및도관리기하고 넘어가서 보면 기반설 부당국이 나오죠 그 다음에 기반설 설치병이 나오잖아요 자 이때 아까 다시 한 번 처음으로 오신 분도 계신다 하니까 아까 3번 공동구는 122페에서 우리 자세히 공부할 거예요 120페이지 몇 페이지에서 공동구로는 122페이지에서 자세히 공부할 거예요 아까 설명한 것이 그거 하면 다 있거든 알겠죠 그리고 왼쪽에 2번 광역설 있죠 광역설은 126페이지에서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광역설 광역설 몇 페이지 한다고 광역설 이런 거예요 이렇게 봐봐요 여기 A씨가 있다 B씨가 있다 C군이 있다 그러면 이 두 개 이상의 지자체 관악구에 걸치는 도로가 있다든가 철도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광역설이라고 뭐라 한다고요 광역설 두 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치는 도로 철도 같은 거 또 한가운데에 장사 쓰는 화장실이 그 사람을 돌아와서 쓰는 거예요 장사사 같은 거 여기다가 설치하면 환경염이 발생하고 주민들이 반발을 심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몇 간도 없어요 그래서 한가운데 설치해서 같이 이용하면 이렇게 화장실 같은 거 장사시라고 하는데 이런 장사 공항 같은 것도 여기다 만들 수는 있지만 비용도 많이 들고 환경이 많이 발생하니까 공항도 하나 설치해서 같이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폐기물 체류물 재활용설도 한가운데 설치해서 같이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뭐라고 하냐 광역시설이라고 해요 알겠죠 기반설 중 둘 이상의 특광특특시곤을 관악에 걸치는 시설은 도로 철도 같은 거 또 둘 이상의 관악에 걸쳐 있지는 않지만 둘 이상의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도 광역시설 아까 했죠 그 다음에 개발밀도관력 있죠 개발밀도관력은 181쪽에 자세 있는데 그거 여기하고 바로 고려 넘어가서 보겠어요 거기다 써버렸어요 181페이지 있다고 그리고 넘어가서 보면 기반설 부당국이 있어요 기반설 부당국도 183페이지 있습니다 183페이지 써놓고 써놨죠 거기는 보셨나요 어떻게 의상하다 그래 2번 2번 186쪽에 있습니다 기반설 설치병 알겠죠 아마 뒤에 할 때 와서 보고 갔을 거예요 그래서 했을 겁니다 그래 개발밀도관력 기반설 부당국 이것은 무슨 법에 있는가 국토의 계획 및 법의 위치를 아시고 이것은 용도구역인가 아닌가 용도구역 일까 아닐까 아까 용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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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구역일까 아닐까 아니다 이거 알겠죠 용도구역 이름을 알아돼 용도구역 개발 제한구역 시가와 조종구역 프린트물 화바 오늘 나갔던 거 그거 보면 개발 제한구역 시가와 조종구역 수산량 보호구역 도시장 공구역 입주기 제치 5개만 용도구라고 그래 그래서 이것은 용도구다 아니다 아니다 엄중충해 알겠죠 용도구가 아니니까 아까 그 5가 있는 도시군가위로 딱 결정해서 해요 알겠죠 무엇으로 결정해서 한다고 도시군가위로 결정해서 땅에 딱 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용도구역이 아니다 하는 걸 위원형화에 대해 뭐가 아니다고 용도구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도시군가위로 그걸 지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알겠죠 무엇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고 도시군가위로 결정해서 지정하는 것도 아니다 알겠죠 이게 중요해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책은 안 써있지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시험에 3번 나왔으니까 그래 알겠죠 이건 도시군가위로 결정한다 안한다 안해 도시군가위로 결정하는 내용 아니에요 개발 밀당의 지정문제 한 장 넘어서 보면 기반세 부담구 지정문제 이것은 아니다 도시군가위로 결정하는 건 아니다 이것 꼭 알아주시고 이때 이것은 용도구역이 아니고 기반세 연동제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기반세 연동제 그래 기반세과 연계시켜서 운영하고 작동을 하도록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 이때 개발 밀도관료가 있고 이번 기획을 정리해버립시다 다음에 시간 아끼기 위해서 그리고 기반세 부담이 있죠 이것들을 지정한다 지정한다 그때 우리 땅에다 지정하는데 지정할 때는 도시군가위로 결정한다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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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은 기반세과 연계시켜서 운영하고자 제한한다 해서 기반세 연동제지 용도구역은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의 구역으로 지정을 하는가 여기에 힌트가 뭐예요 개발이 지금 빽빽하게 일어난 정도를 관리를 하여서 지정하는 구역이다 이겁니다 개발하면 대표로 이걸 생각하면 돼요 건축으로 건축행이 개발하면 뭐가 또 낫는다고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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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을 개발행이다 생각하면 돼 이렇게 개발 이렇게 개발이 빽빽하게 밀자 빽혀야 할 말이에요 빽빽한 말이에요 뭐라고 한다고 빽빽 개발행이가 빽빽하게 일어난 정도를 관리하겠다 관리하겠다는 걸 규제한다는 거예요 규제 규제하게 해서 정하는 구역이 개발 밉다 그러게요 왜 개발이 빽빽하게 들어가는 것을 관리 규제하게 생각하느냐 그 안에 있는 기반세이 부족에 의상하니까 부족에 의상되니까 뭐가 부족에 의상되니까 그래 기반세 부족에 의상되니까 개발행이가 빽빽하게 들어가는 것을 관리하겠다 규제하겠다 그 물을 몽땅 치는 것을 규제하겠다 이겁니다 그때 기반설이 어떤 기반세이 부족에 의상될 때 이걸 지하냐 하면 거기다 써봐요 써놨는가 모르겠는데 그때 기반세는 도로 안 썼으면 써보세요 17페이지 17페이지를 밑에서 셋째 줄 밑에서 셋째 줄 보면 17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은 기반세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보인가요 그때 기반세에 줄 것이고 그때 기반세는 뭐를 의미한다고 도로 수도 하수도 시설 하수시설 그 다음에 학교 네 가지를 생각해라고 해서 써보세요 썼나요 그때 네 가지 그래서 이것은 주로 어디다 지하냐면 이미 그런 기반세 네 가지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이미 기반세 설치되어 있다 여기 보세요 이미 기반세 설치가 돼 있어 설치가 돼 있는데 그 지역에 또 이렇게 개발이 많이 일어나려고 한다 그러면 어때 개발이 일어나면 그 지역에 아까 기반세 설치가 돼 있다 이게 설치되어 있다 기반세 아까 기반세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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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면 그 지역에 이미 개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장소이겠죠 기반세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그 지역에 이미 개발 행위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도로까지 개발 행위가 쫙 건물이 세워졌다 이렇게 개발 행위가 있었기에 그 지역에 필요한 양만큼 개발 행위에 따라 기반세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로도 만들어져 있죠 땅 속에 수도도 하수시설도 또 학교도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학교 이런 수도 하수도 같은 시설 하수도 시설 이런 건 기반세라고 하수시설 알겠죠 이런 것들은 이미 개발이 이루어졌다면 이것도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함께 이거 없으면 개발 행위 해가지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개발 행위가 이미 1차로 이루어졌어 이렇게 1차로 이루어진 지역은 주로 어디냐면 용도적이 여기에요 주거적이라든가 상업적이라든가 공업적이에요 알겠죠 전 국토가 이렇게 생겼다면 도시적이 있고 관리적이 있고 그 다음에 롱림적이 있고 그 다음에 재료 보증이 있습니다 도시적은 다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적으로 구분지정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 중 나름대로 이미 개발 시들이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고 개발 행위가 끝난 적은 이 지역이에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이에요 알겠죠 그 지역은 이렇게 개발 행위가 1차로 이루어져 가지고 도로도 만들어져 있고 공원도 녹지 공간도 수도도 하수도도 학교도 만들어졌어요 뒤에도 어느 정도 개발 행위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지역의 후발 주자들이 다시 저층으로 되어있는 건물을 사가지고 부셔가지고 다시 집어진다 이렇게 개발을 해야 한다 개발을 이렇게 새롭게 한다면 새롭게 한다면 이 지역에 흠이 진 거 싹 밀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개발 행위가 백번이 들어있죠 이걸 관리하겠다 해서 정합니다 이렇게 개발 행위가 몽땅 이루어지면 여기 또 사람이 많이 들어와서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지역의 기존에 대해서 인구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인구가 증가하면 남녀가 입을 들고 들어오고 차를 승강신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이 지역의 변화가 발생해요 도로에는 차량이 몽땅 증가해서 현재 지지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일단은 도로가 부족이 예상되죠 이렇게 개발 행위가 있게 되면 도로가 부족이 예상되죠 수도에 대한 수량도 증가하겠죠 입이 증가했으니까 수도가 부족할 수도 있죠 시설 역량이 하수 발생률 증가하는데 기존에 하수 시설이 부족할 수도 있죠 학생 수는 증가할 거 아닙니까 남녀가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학교의 학생 수용률이 부족이 예상되죠 이럴 때 이렇게 개발로 인하여 기반술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되면 어떻게 하면 되냐 바로 기반술을 더 설치해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게 곤란하단 말이에요 금을 다 철가해야 되잖아요 다 철가해야 되잖아요 이 돈을 누가 감당할 거예요 이게 빌딩이 딱 있다면 그래서 이 경우는 바로 이런 개발로 인하여 기반술이 부족에 예상되지만 기반 설치가 곤란한 증입니다 이렇게 뭐란다고? 곤란한 증입니다 이렇게 이런 곤란적은 바로 이러면 되는 거예요 곤란적은 더 이상 설치가 곤란이니까 이 구역에 사후에 이런 건물을 지게 된 친구들 그냥 그대로 법대로 건축을 하게끔 허용하지 말고 규제를 더 강화해버리자 규모를 적게 되도록 해버리자 그러면 인구 증가율이 둔화 감소되어서 기원의 도로 수도 하수도 학교 같은 기반술 용량이 부족하지 않고 운영되지 않겠냐 해서 지정을 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뭐라고? 개발밀도 걸교 그러면 개발밀도 걸 딱 지정고시해버렸다고 했을 때 효과 어떤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냐? 이 안에 들어가서 이거 지정한 후에 이 안에 들어가서 개발행위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규모의 제한을 세게 가하기 위해서 건폐라고 용적률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도록 해버리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알겠죠? 건폐로 용적률이 강화된다는 것은 건물을 적게 되라 그 말이에요 알죠? 건폐를 뜻 알죠? 건폐로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이 필요해요 그래서 대지 면적이 100평이라고 하면 평가하면 써서는 안 되지만 기존에 그 안에 건폐로는 70% 적용했다 근데 이 개발밀도 지정되면 더 강화돼 버려 강화되니까 50% 줄어들 수 있고 40% 줄어들 수 있고 그러면 어때요? 건축 면적이 적어질 것이고 용적률의 경우는 법에서요 명식으로 그 용도적이 적용되고 있는 주거적, 상품적, 공급적이 적용되어 있는 용적률에 50% 강화 적용할 수 있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거든 몇 번까지요? 50까지 그러니까 이걸 지정해버리면 그 용적률이 절반이나 줄어듭니다 근데 원래는 200%가 적용됐는데 100으로 줄어들어요 300이 되면 또 150으로 이렇게 그러면 건물 크기가 절반 줄어든단 말이에요 알겠죠? 절반 딱 줄어들어요 그래서 절반 못 진단 말이에요 못 지게 되면 인구 증가율을 둔화시킬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감소로 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이 안에 인구입이 적게 되니까 기존에 있는 기반 수익이 부족함이 없이 운영되도록 하자 해서 전국시 보다 하고 개발 밀덕 근데 개발 밀덕을 지정하게 되면 그 안에 편입된 땅 주인들은 좋을 게 없어 그렇죠? 건물 크기가 적어지니까 바로 땅값도 하락하고 또 여기에 수요자도 극감할 거예요 땅에 대한 수요자 수익성은 별로 없으니까 재산 손이 많습니다 그런 구역이기 때문에 지정할 때는 쉽지는 않아요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친구라도 그래 이때 시험공부에서 알아볼 것은 개발 밀덕이라는 개발로 인하여 기반 수익이 부족이 예상되지만 더 이상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따라 지정하면 검폐라고 용료를 강화 적용되는데 이 구역을 누가 지정하느냐 지정권자 거기 아까 181조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은 이 용어 보고 그쪽 181조가서 한 빼게 보는 거예요 복습할 때도 알겠죠? 그때 지정권자 누굴까? 그러면 특강특득시장수다 특강특득시장수가 산출지니까 이걸 지정할 때는 표 다 나라니까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지정을 할 때는 잘 못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에 이 구역을 지정한 장소는 하나도 없어요 왜? 표 나라는 행동을 지내야 되겠어? 법에서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그리고 알아두시고 지정할 때는 보세요 아무 데다 정할 수 있는 거 봐봐요 이 많은 땅 중에서도 이런 데는 그렇게 개발이 이루어진 땅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 여기다 정한 거 아니고 주거적, 상업적, 공업점에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알겠죠? 어디다만 정한다고? 주거적, 상업적, 공업점, 이것도 아시고 이때 주거적, 상업적, 공업점에서 정한 데 지정할 수 있는 기준적이 있어 바로 도로가, 바로 도로 서비스율이 현재 낮아가지고 거 보면 나와 있거든? 박스 안에 들어가서 보면 지정 기준적이 5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 5가지 도로 서비스율이 현재 낮아가지고 도로가 지세는 제기다든가 도로율이 20배 이상 미달에 예상되는지요 그리고 해왕후인의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 기존의 수도 시설 용량을 초과해서 예상된 지요 해왕후인의 하수 발생량이 바로 그 기존의 하수 시설 용량을 초과해서 예상된 지요 해왕후인의 학생 수가 학교 수요량이 20% 초과해서 예상된 이런 제기다 정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개발 빌따라 이건 꼭 지정할 의문은 없어요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이 지정권자인 이 자들이 봐보세요 특강특특시장소가 지정할 때는 아까 그런 지정기준 지역에 따라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지정기준은 누가 정해놓고 있냐? 국장이 정해놓고 있다 누가 정한다고요? 국장 그래도 여기 봐보세요 지정권자 정할 때는 주민의 의견 들을까 안 들까? 그래 주민의 의견 듣게 법에서 규정해놓고 있다 그러면 주민의 의견 듣게 되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어? 아니면 날 쳐버리겠어? 그렇죠 그래서 아예 그런 경호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의 의견 정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게 중요해요 다만 이네들의 권한을 심의하는 기구인 시민은 걸쳐야 돼 아까 서두에서 이네들은 지자체 장애거든 그래서 특강특특시군에 지방도시군에 다 있어요 뭐가 있다고? 지방도시군에 중앙화면 틀려 그래서 중앙화면 틀리고 지방도시 심의는 꼭 걸쳐야 돼요 무엇을 걸친다고? 지방도시 심의는 반드시 걸쳐서 지정하면 되고 고시하면 돼요 이렇게 고시하면 그 효과로써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검폐용률이 강화됐는데 특히 용적률의 경우는 얼마까지 강화되는 효과가 있도록 됐냐? 50%까지 강화되도록 하는 그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지정할 때 만약 지정한다면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 땅이 개발 밀도관리 아니야 이렇게 분쟁을 또 일으킬 수 있으니까 경계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지정합니다 여기까지가 개발 밀도관리다 그런데 하하튼이 있다든가 도로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경계 삼아서 분명하게 지정점을 이용해서 경계선을 명확히 설정해서 지정하셔야 된다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럼 끝났어요 할 것도 없잖아요 지정권자 특강특특시장소 지정기준은 국장시장하고 지정할 수 있는 용도적은 주상공에 따라 지정할 수 있고 지정할 때는 반드시 지방도시는 힘을 필수로 고쳐야 되고 주음의 의견체는 필요 없다 그리고 지정할 수 있는 기준자 아까 5가지가 있었다 20, 20 이런 것이 나왔고 2년, 2년 이렇게 나왔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표현이 강화되는데 용도는 얼마까지 강화되도 명시적 규정으로 되었냐? 50% 뭐 할 거 없잖아요 이 정도 보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까 했지만 또 강조하겠어 개발빌덕을 지정할 때는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도시군가로 결정해 나가는 내용이 절대 아니다 그랬어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 와 봐요 이 개발빌덕은 주로 시인했다 생각했죠? 지정한다면 이미 개발빌덕이 깨끗하게 이루어진 장소 그랬다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볼려고 하는 이거 기반술 부당국요 기반술 부당국은 18페이지 용어의 뜻하고 181페이지로 또 가서 보겠어요 이렇게 그래 뜻을 보고 고려 갑시다 알겠죠? 이 뜻을 머리에다가 넣어버려야 돼 용어의 뜻은 그래 기반술 부당국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여기 봐보세요 기반술 부당국은 이 구역을 지정해가지고 기반술을 거기에다 깔아주는 거예요 깔아주는 그리고 기반술을 설치하니까 그 지역에 여기 봐봐 기반술 부당국을 지정하게 될 때는 그 장소에 기반술 설치가 돼 있겠어 아직 안 돼 있겠어 안 돼 있어 안 되니까 안 돼 있으니까 기반술을 설치해 주려고 이 구역을 지정하거든 이 기반술을 설치한다 이때 기반술 설치할 때 이런 기반 도로 공원 이런 거 누가 설치하냐 그 지역의 지자체장이 지자체 예산 갖고 하는 거예요 서울은 서울특별시장에서 서울특별시장에서 예산하고 서울특별시장에는 도로 설치하고 공원 만들고 녹지공간 그런 거 하죠 여기 세종시 같은 경우는 세종특별시장 또 인천광시장에는 인천광시장 이렇게 각각 지자체장이 자기 관광에서 사는 겁니다 부산은 부산광시장 이렇게 지동각과에서 부산광시장 예산가격과에서 예산가격 그렇게 그런데 이 구역을 지정하게 되면요 그 지자체에서 그렇게 예산 가지고 딱 기반술 설치해 주지만 그때 이 안에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거기다 건물을 신축하고 신축할 때는 지금 시에서 계획적으로 기반술 딱 깔아줬기 때문에 논밭을 했다가 땅값도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간일도 이 안에서는 기반술 설치병을 좀 내야 된다 해서 용어를 민간한테 부담시킨다 해서 이걸 기반술 부담이라고 그래요 누구한테 부담시킨다고요? 민간에게도 여기에 설치할 비용이 천억이 나왔다 하면 천억에 20호들을 분배해서 부담시켜버리자 그래서 민간에게도 부담을 시키려고 용어를 기반술 부담을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봅시다 이 기반술 부담구역의 뜻을 먼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면 되겠는데 기반술 부담구역이라는 게 뭐냐 기반술 부담구역이란 개발 밀도가격 에효제겠다 정한다 이게 중요해요 어디다 정한다고? 개발 밀도 관리구역 에효제겠다 정한다 이란 말이에요 아주 중요해 무슨 구역이에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 여기 네 단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에 근거하여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술 부담구역은 같은 지역에 같은 지역에 중복해서 겹쳐서 중첩에서 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이 내용에 근거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두 번 냈어요 최근에 알겠죠? 그건 꼭 알아주셔야 돼 양 구역은 같은 지역에 중첩에서 정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꼭 알으시고 그래 개발 밀도가 에효제적으로 써 어디다 정하느냐 이렇게 개발로 인하여 건축물을 건축물을 생각해라 그랬어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 시설이 필요한 적이 있다 하는 거예요 기반시설 설치가 뭐 한 적이 있다 한다고? 그래 필요한지 그래 설치가 필요한지 있다 정합니다 아까 여기 봐봐요 여기는 기반 설치 이런 거 기반 설치가 추가로 설치가 곤란한지 있다 한다고 그랬죠? 도로 이상 더 이상 설치가 곤란하다 그렇죠? 이건 설치가 곤란한지 이것다 정하고 이것은 설치가 필요한지 있다 정한다 필요한지가 아직 기반에서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설치가 필요하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때 이 기반 설 부담 구역이 지정이 되었고 그 안에 설치를 필요한 기반 수 있을 건데 이때 기반 설 부담 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 수 뭐가 있냐 일곱 개를 꼭 암겨야 돼 몇 개? 일곱 개 일곱 개 보세요 일곱 개가 이거예요 여기 도로 하나 머리도 넣고 뭐가 있다? 도로 하나 그 다음에 봐봐요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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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그 다음에 녹지공과 완충농지 같은 녹지 3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해 네 번째 학교 유치원도 좋고 초등학교도 좋고 중학교도 좋고 고등학교도 좋아 근데 이걸 학교라고 하는데 여기 꼭 대학교까지 캠퍼스 만들어서 대학까지 만들려고 이거 지정을 하느냐 대학은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 이게 핵심이에요 대학을 제한 학교가 설치가 필요해서 제한다 이걸 시험에 세 번 나왔어요 무엇은 포함하지 않는다고요? 대학 알았어요 대학은 설치를 필요한 기반 수에 포함되지 않고 제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도로 공원 녹지 대학을 제한 학교 그 다음에 수도 땅속에다 묻겠죠 수도 하수도 땅속에다 묻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면 쓰레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알겠죠 이런 일곱 가지는 좀 머릿다 듣고 무엇까지는 아니다고 대학은 아니다 이게 중요해 그래 이런 기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기반 설치를 설치하고 있다라는 용지를 확보 터락해서 지정 고시해야 되는 것이 기반 설 부담금이다 이렇게 딱 해야 돼요 두 가지가 여기서 중에 개발 밀도가 애호적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구역은 중첩에서 정할 수 없다 같은 제게 그리고 이것은 기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설치를 필요한 기반 설은 일곱 가지가 있는데 일곱 가지 중에는 대학은 지어야 된다 딱 가닥을 쳐버린 게임은 끝났어요 게임 끝났어 게임 끝났다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당 여기 있어 여기 있을 때 이 봐보세요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데 기반 설 부담을 지정했다 아까 개발 밀도가 지정하면 금평률이 강화적이 돼서 땅값 떨릴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땅을 구입하려고 하는 수요자도 극감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딱 기반 설 부담을 지정해서 기반 설치를 딱 설치하면 땅을 사려는 사람이 수요자 증가해서 감수하게 있어 증가하죠 바로 기반 설치되어 있는 땅이니까 와서 땅 사유 건물만 떡 신축하고 증축하면 사람들 들어와서 수익성 엄청 창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지정하게 될 때는 기분 아플 거 없어요 여기 주민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구역을 지정할 때는 주민 의견 꼭 드려야 된다 다만 여기서 신축하고 증축할 때는 돈은 좀 내야 돼요 돈은 내야 되니까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래서 주민 의견 꼭 드려야 돼요 알겠죠 이거하고 차이점 그거예요 이거하고 차이점 이게 핵심이에요 기반 설 부담 가격은 주민 의견 듣고 지방 도시는 심의를 꼭 거쳐서 지정하셔야 하는데 이것은 주민 의견 듣지 않는다 이런 차이점을 생각하면서 정리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보세요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여기 개발 밀도가 아까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정된 것이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이 기반 설 부담 가격은요 우리 법에서야 이 지역을 관하고 있는 특강특득 시장소 너네들 지역에 이렇게 개발로 인하여 기반 설치가 필요한 적이 있다면 반드시 청해라 지정해서 계획 만들어서 계획대로 이걸 딱 깔아주라 그래서 이 구역은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꼭 지정해야 된다라는 의무적 지정 대상적을 두고 있어요 뭘 두고 있다고 의무적 지정 대상적 의무적 지정 대상적을 법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 봐봐요 의무적이다 그 말은 지정해야 한다 그 말에 뭐 한다고 지정해야 한다 그 말에 이러이러한 지역이 있으면 지정해야 한다 이걸 의무적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지정해야 한다 그러면 어떤 지역에다 지정을 해야 되냐 여기 봐봐요 자기의 관할 지역에 갑작스럽게 개발행위가 막 일어날 것 같아 개발행위 여기 아파트가 막 들었을 것 같고 이렇게 막 들었을 것 같아 원래 지금 개발이 이루지 않았던 땅인데 갑작스럽게 개발행위가 막 일어날 것 같다 그러면 가만 나눠야겠어 계획적으로 기반서부터 깔아놔야겠어 계획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을 네 가지로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네 가지 모두 다 개발행위가 집중 예상되는 지역이에요 지금 어찌는 지역에다가 개발행위가 집중 예상된지요 그런 지역으로서 네 가지가 설정되어 있죠 여기 봅시다 이 땅이 원래 지금 법령상 여러 가지 행위단이 아주 세게 규제되고 있었어 그런데 법령을 개정하고 제정해서 행위전을 완화하고 해제해 줬어 그러면 개발행위가 집중돼가지고 어마어마한 건물에 들었을 수 있겠죠 그때 건물이 그냥 무게 없이 막 도로도 엉망인데 들어오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선제적으로 기반서를 먼저 설치를 해주자 그래서 이걸 꼭 지정을 해나가도록 의무를 갑니다 의무를 가게 또 이쪽에 용도적 등이 변경됐어 예컨대 봐봐 여기 원래 이 땅이 개발하기 어려운 땅인 자연 녹적이 있다든가 개혁관리겠어 이런 증 개발하기 쉽지 않아요 아파트도 못 지죠 그래서 아파트 건설에서 사들이지도 않아 그런데 예컨대 용도가 변경됐네 어떻게 변경됐냐 아까 자연 녹지의 개혁관리기 아파트를 질 수 있는 제2종 일반축으로 변경호시에서 제3종 일반축으로 변경호시 되면 아파트를 질 수 있는 아주 좋은 땅이 되니까 아파트 건설에서 앞다퉈서 이 땅을 사들면 아파트 질 거란 말이에요 그도 나눠야 되겠어 계획적으로 기반서부터 깔아야 되겠어 그렇죠 기반서부터 설치를 해놔야 되겠죠 그래야 아파트가 들어있는 모양새 도시관과 조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정을 해버려라 그러면 보세요 이 기반설부당을 지정해버린 것하고 안 한 상태는 어떤 차이가 있냐 법적으로 이걸 지정해버리면 그 안에서는 아까 개발행이 있잖아요 나 아파트 칠래요 그거 뭘 칠래요 이런 사람들 거 허가 안 내려도 돼요 기반설부당으로 지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수 있어요 최장 5년 동안 허가 못 받아서 막을 수 있는 법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막을 수 있다고요? 5년 동안 그래서 그런데 이 기반설부당이 묶여있지 않으면 그냥 아까 계획관리가 그렇게 나눠있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개발행 허가를 함부로 제한 못해 함부로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반설부당으로 딱 증해버리면 이 안에서는 개발행 허가 못 받아서 막을 수 있어요 이렇게 봐봐 막은데 막아놓고 이걸 지정고시했던 지정권자께서 1년 이내 이 안에 들었을 기반설도 아까 7가지 있었잖아요 기반설도 이렇게 앞으로 계획적으로 설치를 할 겁니다 라고 계획을 수립해 몇 년이에요? 1년에 1년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수립됐다면 이 계획대로 기반설도 설치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지정했던 특강특득시장호수가 이 계획을 짜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대로 예산 들여서 딱 순차적으로 이걸 설치 제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설치하고 나서 이제 바로 이걸 설치할 때 하루 아침 할 수 있겠어서 수년 걸릴 수 있어 수년 일단 땅 사들여야 되죠 도로 만들어야 되죠 공을 만들어야 되죠 초등학생을 만들려면 시간 걸려요 그래서 일단 일회 하나여 3년 동안 허가 못 받아 막아놓고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또 일회 연장해가지고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어 그래서 채장 5년 동안 개발의 허가 못 받아갑니다 이렇게 제한해 버릴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제 역을 지정했던 특강특득시장으로 마음 편하게 자기들이 이 계획도 도로 만들고 거 만들고 딱따 할 거 아닙니까? 편하게 일곱 가 있다 만들겠죠. 만들었으면 이제 화가 받아도 허용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서 개발행이 거물을 지고 저한테 와서 거물을 진다. 신축한다. 너무 적다. 사람들이 많이 들었는데 키우고 싶다. 이거 중축이라고 그래. 이렇게. 그러면 얼마나 수익성이 높겠어. 서로 이쪽에 서로 들으려고 날칠 건데. 그 시민들이. 그렇죠. 그래서 집값 올라가서 땅값 올라가서 그때 이 거물을 연면 200조무처 초과하는 200조무처 초과하는 자에게 야. 미안하지만 너네들 여기 기반설 설치할 때 보태 쓸 테니까 너네들 민간인들 좀 부담해라. 비용을. 그 비용을 기반설 설치 비용이라고 해. 뭐라고 한다고요? 기반설 설치 비용을 부과해서 증수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게 한 묶음으로 연결돼야 돼. 기반설 부담을 증수하면 1년에 기반설 설치액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 기반설 설치한 다음에 이걸 내게 한다. 우리 민간에게 부담을 시킨다. 이때 우리 민간에게 부담을 할 때는 전체 비용 대비 20%를 부과하는데 특강특특시장수는 자기들의 지자체에 예상을 감아서 25%까지 가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이때 이 기반설 설치 비용을 내게 하는 방법은 현금도 받아주고 카드도 받아주고 그다음에 이것저것 쓰면 저 안에 있는 토지로서 물납도 받아줘요. 알겠죠. 이런 내용을 바로 여기에서 쭉 연결해가지고 뽑아내야 돼. 그 다음에 집중이 예상되죠. 그 다음에 바로 그 지역의 용도적 등이 변경해져되어 행위장이 완화되죠. 그러면 개발이 막 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 지역의 개발이 허가건수가 개발이 허가건수가 전 전년도 대비 전년도로 나와서 20% 이상 증가한지요. 몇 퍼스트? 20% 그 다음에 이 지역의 인구 증가한지 그 지자체의 인구 증가한지 비해 20% 높은 지역. 몇 퍼스트? 20% 이런 지역에 따라 지정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지정할 때 지정 절차 두 가지를 꼭 걸친다 그랬어요. 지정 절차. 주의미 의견 꼭 들을 거. 그리고 바로 지방도시계의 심의 꼭 걸칠 거. 지방도시계의 심의 꼭 걸쳐서 지정 고시합니다. 알겠죠. 지정 고시하고 나서 몇 년에 이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1년. 1년에 만들지 않으면 1년이 된다고. 봐봐. 여러분 땅이 여기 있는데 언제 이 기반세에 들어온가? 또 들어간다면 내 땅이 여기 있는데 우리 기반세에 도로가 배치될 것인가? 내 땅에 있는데 공이. 이거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예측하는 거 숨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보수는 늦어도 1년에 짜서 알려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몇 년이요? 1년. 만약 이 구역만 지정 고시해놓고 1년 이내 기반세 설치를 수립하면 1년이 된다고 하면 이 구역은 해제를 간주해버리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때 이 구역을 지정할 때는 나름도 이 계획 짜서 기반세 설치를 짜서 지금 7가지 기반세 설치 제공하려고 한 만큼 규모는 10만 이상으로 찍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얼마요? 10만 이거. 그리고 이 기반세 부담구역 지정이 있고 나서 기반세 설치 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반세 설치 비용을 우리 민간에게 넣을 때는 20% 부분에서 또는 25% 부분에서 내게 하는데 내는 방법은 이거. 아까 현금 카드 물락 가능하다. 이렇게 하세요. 알겠죠? 이때 이 기반세 설치 비용을 내는 경우에 있어서 납부무자가 구체적으로 여기에 있는 땅 G는 A, 토지수자. A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축장이 없어서 땅만 가지고 있고 이걸 B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임차 받아가지고 여기다 신축, 중축을 바로 B가 했다 그러면 이 기반세 설치 비용은 신축, 중축자인 행위자가 B가 내지 토지수가 내는 건 아니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알겠죠? 알겠나요? 그거 체크 다 해놨을 건데. 설명만 들면 알 거예요. 그렇죠? 체크가 돼 있어서. 처음으로 아신 분들은 잘 들어보시고. 그래 이 정도를 이 파트에서 알았으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 기반세 설치 비용을 우리 민간인 아까 신축, 중축 행위를 하는 자에게 내게 할 때에는요. 바로 특광특특시장수가 부과합니다. 부과할 때 언제 하느냐 하면 우리가 여기서 신축하가 받아간다. 하가 이렇게. 그러면 하가 받아간 아부터 여기 들어봐요. 이 기원에 부과를 해야 돼요. 계산서 만들어가지고 이 기원에 부과합니다. 몇 기원에 부과한다고? 이 기원. 그러면 이 기원에 부과를 한단 말이에요. 부과권자가 특광특특시장수가. 그러면 부과고지서가 날아올 거 아니에요. 날아올 거 아니에요. 날아올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까지 납부하면 되냐. 납부 시기는. 여기는 부과 시기고. 부과 시기고. 납부 시기는 여기 봐봐. 이거 신축공사 다 끝났다. 증축공사 끝났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사용승인 신청해서 사용승인을 받아야 생활할 수 있거든. 알겠죠? 이거 신청시간에 내야 돼. 언제까지 내야 한다고? 사용승인 신청시간은 이 돈 내야 바로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돈 여기서 우리가 냈어. 신축중시하면서 돈 냈다 합시다. 그러면 이 돈을 어디다 써야 되냐. 이 안에 따만 써야 돼. 기반을 쓸 부담간에 기반 설치하고 용저 확보한 데 써야 되지. 다른 동네에 공원 만들 때 도로 만들 때 써서 안 된다. 이렇게 하셔요. 그리고 여기서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있을 수가 있거든. 잔액. 뭐가 있다고? 잔액. 잔액도 나무 동네에 공원 만들고 도로 설치할 때 쓰면 안 돼. 바로 여기 기반설 부담력에 연계된 이 기반설과 연계된 도로 확정고사해 준다. 이렇게 이럴 때만 쓰는 거예요. 알겠죠? 연계된 데 따만 써야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냥 듣지 말고 하고 체크는 집에서 해보세요. 됐나요? 체크 그러면 안 됐나요? 쳐도 됐을 건데. 180. 이제 금방 설명한 것이 어디냐면 189페이지 있어요. 189페이지 찾았나요? 189페이지 납부무자 그거 체크했어요. 납부무자 박스 안에 2번 좀 보셔라고 그랬죠?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건축행위자 할 때는 누가 그 돈 내냐? 건축행위자 189페이지 있어 없어요? 189페이지 박스 제일 위에. 납부무자. 납부무자 찾았나요? 박스 안에 2번. 2번 중요하니까 꼭 봐두세요. 그 다음에 가로 2번을 건너떼서 부가시기. 보고 계세요? 특광특득 시장에서는 납부무자가 바로 밑에 그 건축화를 받는 납부무자 몇 개월에 부과한다고? 2개월. 부과하고 우리가 만약 그 돈을 내야 한다면 언제까지 갖다 내면 되느냐? 납부시기는 언제까지 갖다 내냐 하면 넘어가 봐요. 넘어가서 보시면 가로 3번에 동그란 일부에서 납부시기 찾았죠? 납부무자는 사용승인 신청시간에 이를 내라 이렇게 돼 있죠. 보고 계시죠? 이때 2번에 기억 봐봐. 납부방법. 납부방법은 현금 받아준다. 보고 계세요? 카드 받아준다. 그리고 이것저것 없으면 토지로서 납부인 물납도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어요. 오른쪽 넘어오셔서 오른쪽 넘어오시면 가로 바로 넘어가도 돼. 이렇게 넘어가면 5번 봐봐. 5번 넘어갔어요. 넘어가면 사용 나올 거예요. 찾았나요? 가로 2번 기반설을 한 장 넘어가봐요. 한 장 넘으면 기반시설 설치병은 사용이 나와있죠? 이 안에서 기반설 설치병은 우리가 납부했어. 납부한 기반설 설치병은 어디다 갔다 써야 되냐? 다음 용도로 써라. 이렇게 돼 있죠? 다음 각호 용도로 생활한다. 어떻게 해야 되냐? 가로 안에 봐봐요. 박스 안에. 박스 안에 들어가면 1. 기반설 부당구역별 기반설 설치계 그리고 부당구역 수립안대 비용 들어가면 쓰고 2번 바로 기반설 부당구역에서 기반설 신축정책으로 위발되는 기반설 신규 설치 여기다 도로 만들고 그럴 때 쓴단 말이에요. 기반설. 그 다음에 바로 이런 용도로 쓰는데 그러고도 남은 돈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다시 올라가 봐요. 이렇게 납부한 기반설은 그런데다 쓰는데 그때 다만 해당 기반설 부당구역에 필요한 기반설 모두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도를 모두 확보한 후에도 잔액이 생겼다고 하면 잔액이 생겼다고 하면 생긴 경우는 해당 기반설 부당구역 기반설과 연계된 그 말이다 체크. 연계된 기반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연계된 데다 써라 아까 말이죠. 됐나요? 혹시 앞에 또 체크할 거 한번 체크해 보죠. 혹시 안 했을 수 있어요. 1807페이 봐봐요. 1807페이 제일 밑에 줄. 187페이 제일 밑에 줄 4번. 민간개발사업자의 부담이라고 했죠. 몇 번에 부담한다? 20. 넘어가서 보면 25%까지 가감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체크했죠. 다시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셔서 바로 1806페이지 2번. 이 기반설 설치병에서 의의를 보면 의의를 하나 볼까? 의의를. 의의를 보면 어떨 때 이 돈이 되겠느냐? 쭉 가다 보면 신증축 행위로 그 말이 중요해. 뭔 추? 신증축. 그 말만 보시면 되고.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2번에 1번. 부가 대상. 기반설 부담기관에서 기반설 설치병 부가 대상 건축 행위는 밑에 200점부터 초과하는 신축 증축 행위를 한다. 기존 연면적 포함해서 200점부터 초과하는 신축 증축 행위 할 때만 내게 한다. 다만 기존 건축 행위를 철거하고 신축 행위는 기존 건축 행위는 부가 대상으로 삼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앞으로 가셔서 185페이지 3번 꼭 하셔야 돼요. 몇 년 이내 기반설 설치하게 수립해라? 1년. 만약 1년이 된 날까지 수립하지 않으면 1년이 된 날. 다음 날에 해제 등본나 본다. 다음 날 꼭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하셔서 박스 안에 1번. 몇 적부터 이상으로 지하느냐? 10만. 아까 했죠. 그 박스 안에 1번. 10만. 수치 좀 봐두세요. 그리고 지정 절차 2번 꼭 봐두셔야 돼요. 지정 절차상 무엇을 꼭 들어야 된다? 주어민 의견 듣고 지방 도시인의 심의 꼭 걸쳐서 지정 고시합니다. 그 다음에 위에 의무적 지정 대상적 1번 2번 3번의 AB 있죠.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이걸 어마어마하게 중립해가지고 2에 플러스 뭘 했다 내야 된다. 그게 키폰트의 또. 의무적 지정 대상적. 알겠죠. 아까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니까 넘어갑니다. 앞으로 가보세요. 앞으로 가셔서 마지막 줄 지정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하해야 한다. 의무적이다 그랬어. 그리고 그 위에 의인은 외후 지역에다 포인트 맞춰서 꼭 봐두시라고 그랬죠. 외후 지역. 여기까지를 이 파트로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시 원점 넘어옵니다. 원점으로 넘어오시면 어디가 나오냐? 19페이지 나오죠. 19페이지 국가계획의 우선 그 말 꼭 체크해서 읽어두셔야 돼. 아까 설명했어. 광역 도시객 및 도시군객은 무슨 계획에 부합된다? 국가계획. 만약 광역 도시객 또는 도시군객의 내용이 국가계획의 내용과 다를 땐 무슨 계획을 우선한다? 국가계획 꼭 시험에 나오니까 알아주시고. 2번도 통체로 꼭 읽어두셔야 돼. 안 읽겠어. 아까 설명했으니까 알겠죠.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바로 20페이지. 20페이지에서 가로 1번은 읽어두셔야 돼. 도시군객은 특강특특 시군의 관악에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 개발 보존의 계획에 뭐가 된다? 기본이 돼. 이 개별도시군은 도시군개로 판을 짜거든. 이걸 아까 기본하고 관리가 했었죠. 이 두 가지 가지고 판을 짜놓으니까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지역에서 무슨 계획을 만들든 이 계획이 기본되니까 이 계획에 틀에 맞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로 3번은 참고용이고. 어느 쪽 넘어셨어 바로 21페이지. 국토의 용도 분화했죠. 이때 용은 앞에 4를 써봐. 몇 용도로 구분한다? 4용도. 4용도가 어떻게 되느냐 번호 배우기 해봐. 1. 도시적, 2. 관리적, 3. 농림적, 4. 자녀분적. 이렇게 해서 몇 용도가 된다? 4용도. 명칭 아셔야 돼. 도, 간, 농, 자 이렇게. 그래 도시적은 어디다 하느냐. 인과 산업이 밀집되어 있다. 현재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에 따라 지정해서 뭐 하려고 지하냐. 개발, 정비, 관리, 보존할 필요가 있어 지정한다. 그다음에 이 도시적 아까 옆에 따서 64페이지 관리적도 64페이지. 그래서 살짝 주, 상, 공, 노 이렇게 써놔요. 무엇을 구분한다고? 주, 상, 공, 노고로 구분하죠. 주, 상, 공, 노. 관리적은요. 도시적의 인과 산업을 시용하기 위하여 도시적의 준화에 관리가 필요하거나 그렇다 줄까. 도시적의 준화에 체계적 관리가 관리하거나 밑에 내려가서 농림적 또는 자녀분적의 준화에 관리가 필요한 적이 있다 치는 것이 뭐냐. 그러면 관리적. 이 관리적도 세 가지가 있죠. 옆에 따 보전, 생산, 계획관리죠. 보전, 생산, 계획관리로 세 분. 64페이지 극산화에. 몇 페이 있다고요? 64페이지. 농림적은 도시적에 속한다 검출력. 속하지 않냐는 농업진흥적하고 보전산재다 치는 합니다. 농업진흥적하고 산재협상 보전산재다 치는 해서 농림을 지으시고 살림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때 치는 한다.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은 일곱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일곱 가지 뭐냐. 그러면 자수의 생문수상 이렇게 써보세요. 자수의 생문수상. 그래서 해석할 때 자연환경 보전, 수자원 보전, 해안 보전, 생태의 보전, 상수원 보전, 문화재 보전과 수산자원 보육성이다. 이렇게 하는 거. 알겠죠? 자 넘어가시고 쭉 넘어가도 이제 넘어가보면 25페이지 나오죠. 25페이지 광협, 도시가 나오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하죠. 여러분도 힘드시니까 오늘 좀 몇 가지 하고 마음을 짓겠습니다. 수고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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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시오.